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되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이 발표한 겁니다 북한 우크라이나전에 특수부대 등 12,000명을 사병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봐도 북한이 중국하고 붙는 것보다 러시아하고 붙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나을 수 있고 근데 문제는 국제정세를 이렇게 비춰봤을 때 또 다음 달에 미국의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을 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대한민국에 미치는 각종 파장 이런 걸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죠 아시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업가입니다 정치는 모르겠지만 비즈니스를 잘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문재인 때도 보셨다시피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한 이 부력으로 비즈니스를 정치적으로 접목을 시켜서 우회적으로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정치를 외교 정치를 했던 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인데 아무튼 미국이 지금 상황을 보시면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다음 달이 11월 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거의 된다고 지금 봤을 때 대한민국이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 대한민국은 아이든 정부에 딱 달라붙어서 우크라이나에 지지를 해왔어요 그러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잖아요 그럼 러시아가 봤을 때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주 그냥 편하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는데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 그랬다 하더라도 이 정치라는 거는 생물이기 때문에 바뀌어야 돼 일본이 잘하잖아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도 대통령실 입장을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에 우호적인 그런 브리핑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푸틴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각별한 사이에요 친해요 그러면 우리는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친한들 무슨 이익이 있죠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딱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어요 미국과 러시아 푸틴과의 교류가 있고 푸틴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우리하고 되게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는데 우리하고 전쟁을 벌이는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해? 굉장히 지금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손보고 싶어 할 거란 말이야 근데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어버려 대한민국을 비즈니스를 잘하기 때문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적으로 본인이 딱 관여는 안 하더라도 우회적으로 푸틴 시켜서 대한민국을 손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고종 때 보십시오 고종이 미, 일, 영 이쪽 민주주의 진영의 국가보다도 러시아하고 들러붙어갖고 잘못된 판단인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영국이 머니까 야 일본 니네가 가 저것들 안 되겠다 고종 안 되겠다 그래갖고 밀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지금도 잘못하면 고종골 날 수 있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하고 그렇게 사이가 나쁜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처럼 남의 나라를 그냥 심심하면 그냥 땅 따먹기 식으로 그렇게 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이 우크라이나전에 특수부대 등 1만 2천여 명을 파병 결정했다 근데 난 이게 솔직히 100% 믿을 수는 없어요 국정원이라는 그런 기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신뢰는 있지만 요즘 뭐 대한민국을 보시면 검찰, 경찰, 법원 뭐 하나 믿을 만한 기관이 없어 대한민국에 다 이 어용질하고 권력의 눈치 보고 그다음에 국정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 국정원장이 누구였어요? 또 박지원이었잖아요 나라가 수준이 지금 문재인 정부 때부터 얼마나 땅바닥으로 떨어졌는지 열심히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무튼 국정원 발표로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에 특수부대 등 1만 2천 명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근데 이게 또 다른 쪽의 매체 기사를 보시면 1만 2천 명이 파병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우주에 떠있는 인공위성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될 텐데 지금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도 아니고 당연히 움직임이 보이잖아요 이 1만 2천 명 정도가 움직일 정도면 조선시대에서도 알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 병력이거든요 뭐 국정원도 나름 팩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겠죠 아무튼 지금 북한은 러시아에 딱 붙어있고 이게 지금 다 다음 달 미국 대선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제 정세가 발빠르게 요동을 치고 있다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안타깝게도 아까 대통령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크라이나 편을 확 든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편을 팍 드는 것도 아니야 러시아 편을 드는 것도 아니야 전반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쪽에 우호적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이렇게 되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된다면 러시아의 푸틴이 한국을 어떤 식으로라도 집적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권위주의 국가라고 볼 수 있죠 러시아는 거의 1인 독재 체제이잖아요 거기도 그러면 자기 권위가 대한민국에 의해서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이거는 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우리 우호적으로 대한민국이 러시아 근데 어? 우리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무기를 지원하고 그래? 아니 뭐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팩트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 러시아도 그러고 객관적인 사실이고 그러면 자기 권위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걸 그냥 간다? 러시아라는 권위주의 국가에서?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굉장히 위기에 빠져있다라는 겁니다 일본처럼 좀 얍삽할 땐 얍삽해야죠 욕을 먹더라도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예전에 일본 총리 누구예요? 그거 뭐 트럼프 대통령 오니까 그냥 골 붙이다가 벙커에서 그냥 자빠지고 벌러덩 자빠지고 쇼인지 아닌지 그렇게까지 지극정성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받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의 자국의 혜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비굴하게 하더라도? 우리가 뭐 솔직히 냉정하게 따져서 일본보다 돈이 많습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국방력이 좋습니까? 일본보다 국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래도 쟤네들은 야비하지만 자기네 나라, 국가를 위해서 일본이라는 국가를 위해서 최고 그래도 홍수권자가 비굴하게 해서라도 일본이라는 나라의 안의를 도모하겠다 대한민국은 뭐예요? 빚 좋은 개살구도 아니고 뭐 집불도 없어 돈도 없고 문재인이 다 써가지고 근데 빚이란 빚은 엄청나게 수천 조씩 이렇게 지워놓고 뭐 솔직히 우리나라가 누구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정도의 나라입니까? 도와주더라도 돈을 우리가 쓰더라도 제대로 써야죠 국익에 어느 정도의 우리가 도움이 되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뭐 그런 게 외교 아닙니까? 그러려고 우리가 국민이 세금을 주고 너네들한테 다 맡기는 건데 그럼 지금이라도 빨리 아유 죄송합니다 트형님 죄송합니다 푸형님 아유 제가 뭐 이렇게 해서라도 국가의 난의를 도모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뭐 90% 이상 당선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푸틴하고 어떤 식으로 한국을 압박할 거냐 이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금 몇 배를 또 올리려고 하고 미군 주둔비를 그렇다고 돈 안 주겠다고 빼? 좌파처럼 야 돈 아까워 미군 철수해 잘됐다 그 핑계로 또 미군 철수를 해버리면 베토랑 꼴 나는 거고 근데 요즘 좌파들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해서 그럴까? 트럼프 대통령이 돼야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 자빠지니까? 그럴 수도 있죠 국제정세라는 건 저도 이렇게 대충 봐도 아는데 기사 나온 것만 이렇게 접목시키고 퍼즐만 맞춰봐도 답이 나오는데